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HLB이고요 코드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12월 8일 화요일 5시 3분을 지나고 있고요 역시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리뷰를 했을 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보였고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운전자가 변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운전자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예매하고요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예매하지만 어쨌든 오늘 종가 자체는 또 지켜줄 자리는 또 지켜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줄만한 자리들은 또 지켜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종토방에도 좀 가봤어요 가봤는데 뭐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단타만이 답인가 아니면은 뭐 엘도속 약간 HLB에 속았다 또 속았다 약간 이런 뭐 이런 가지각색의 댓글들이 많았는데 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어제 그래도 괜찮은 소식도 들려왔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리뷰를 했었는데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은 정말로 안 줍니다 예 수익은 근데 그 허를 찌르는 수익을 줄 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HLB에 대해 HLB 종목은 유명해진 건 줄 때는 엄청나게 화끈하게 주다가 또 안 줄 때는 미친 듯이 안 줍니다 예 안 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음 그래도 장기 투자나 아니면은 이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두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갈대되면 가겠지 하지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오늘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50 51억 있나 천 백 천 억 51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410억 정도가 나가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대신 사주고 약간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또 샀다 이거 또 또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사볼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저는 삽니다 예 전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이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중심값 중심값이 이제 10만원이죠 한 10만 500원 정도 10만 500원 정도 근데 저라면은 손 털렸을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보통 여기서 이제 매수 잡아 가지고 이 봉에 또 이 시가와 이 중심값의 중간 자리에선 저는 팔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잡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예매한 게 이 박스 하단 구간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상단 여기를 이제 좀 저는 매수 타점으로 보고 매수 진입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 중간 부위나 아니면 이런 시초가를 기준으로 시초가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 자체가 여기서 한 4%? 4% 정도가 되거든요 되다 보니까 3%? 4%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보수적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는 또 2차적으로 또 물량을 태우겠다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죠 이런 전략 박스권 돌파 이후 눌림 전략 이런 전략은 충분히 유효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일부러 털리게 털리고 난 뒤에 또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어 또 트레이더 그냥 진짜 장기 투자자만이 답일 수도 있어요 단타만이 답이 아닙니다 단타라고 하면은 오히려 털리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기준에 따라서 뭐 분봉을 활용한 트레이더들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는데 단타를 쳤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타 해볼 만한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60분봉을 보든 3분봉 정도로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짧게 짧게 먹을 자리는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먹을 자리들도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뭐였죠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항소제약 그리고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가 함께 개발하는 항암약물질이죠 그래서 암에서 신생혈관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 래피세포 수용체의 전부자 억제제로 부작용이 적다라고 시장에서는 최우수의 약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경구형 제품으로 낮은 생산 단가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HLB가 글로벌 권리를 최종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었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 그리고 함께 글로벌 매출에 따른 수익 또한 동시에 또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슈팅도 좋게 주는 흐름이었는데 항상 보면은 뉴스를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올릴 때도 뉴스로 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주가를 내려버립니다 이때도 똑같았죠 이때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이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음 근데 약간 그거 같아요 약간 그 예전에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느낌이죠 그러다가 진짜로 갈 때는 조용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또 아니면 호재나 어떤 뉴스를 터뜨리고 이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는 또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팔잖아요 수익 줄 때 팔자 약간 역시 단타가 답이야 이러면서 얼마 정도 한 5% 10% 먹고 팔았더니 그때부터 진짜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어제 또 spsl 이랑도 이제 수소 선박 공동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을 또 했다 근데 spsl 자체는 정말로 좋은 기업이거든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spsl 뭐 두산 피어셀 네 spsl 그래서 spsl 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또 수소 쪽에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제 2018년에 이제 연료 전지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 연료 전지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했고 또 국내 최초로 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함으로써 연료 전지 분야 국내 최초 어 인증 여러 인증을 획득을 하며 그 다음에 좀 최초의 타이틀을 여러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이제 어떻게 어 뭐 화석 연료 그런 오일 이라든지 어 그런 고갈 천연가스 라든지 이런 고갈 문제나 뭐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 변화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로드맵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선진국들보다 약간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같은 경우에 올해 6월달 6월달 5월달에 핫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그 hlb가 어 물론 그런 임상이나 아니면은 혁신 신약 부문에서도 전망이 좋지만 또 이게 그 진양곤 회장님의 생각이 그 넓은 그 엄청난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뭐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좀 밉네요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좀 밉긴 한데 아무튼 진양곤 회장님이 또 친환경 그린 뉴딜까지 또 생각을 하시는 하실지는 전 진짜 꿈에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참 여러가지 한 근데 원래 hlb 자체가 이제 선박을 많이 그런 사업 보고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선박 쪽이었죠 선박 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hlb 재미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혁신 신약이겠죠 혁신 신약이고 어 그런 리보세라닙에 대한 모멘텀 간암 1차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어 그 암 암이라는 거는 제가 보는 그냥 그 이게 기술력이 얼마고 기술력이 어떻고 뭐 진행이 어떻게 되고 그거를 떠나서 암 자체가 어 바이오 기업에서는 꼬치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에서는 꼬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대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대를 한 범에 받았던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었는데 살아나 어떻게 보면은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살아남은 종목이 hlb hlb 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대감을 작용하는 것 같고 뭐 간암 1차 뭐 대장암 3차 위암 2차 뭐 이런 하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혁신 신약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는 좋겠다라고 저도 hlb 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하고 있는데 과연 네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네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 다시 한번 주봉이 네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네 꼬리가 길게 달리고 네 그렇다고 해서 못 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정을 조금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기 전에는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는 RA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큰 변동성이죠 어제 변동성도 그러다가 여기로도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왕치형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가 나오기 직전에 행동들이죠 이게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도 괜찮은 좋은 어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100% 50% 도움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그대로 공유를 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자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7일 11월 2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0분부터 링크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이 이제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JMT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220원 손절가 30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